고춧가루 저 수주하고 다 그거야 엄마 음식 시켜줄게 엄마 까줄게 치킨 하나밖에 없나 내가 까고 올게 너무 맛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 많이 안쓰라 그냥 다 드시죠 다 드시죠 맛있어? 아빠 고라나 먹을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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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여기 가서 가져와야 돼 우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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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비벼 맛있다 많이 먹었나 봐 익었나 봐 우와 대박 우와 맛있겠다 좀 드셨어? 어 땄어? 땄어? 음 칼 뭘 칼 사용법을 알아서 그래야 시효가 뭐 가위보는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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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칼 가위보는게 응응 칼 야 입에 조심해라 칼 칼 네 짠 치즈 칼 아 아 시원 칼 칼 칼 칼 칼 칼 아 칼 오 야 칼 칼 칼 칼 칼 젓가락질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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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와아 뜨겁다 맛있어? 자 마지막 피날레다 하지마 진짜 머리도 닦게 엇 이렇게 액션, 저것도 있어요 젓가락질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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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줄거 젓가락질하지? 시우야 너무 고급거든 일단 엄마 안 하시면 계란 먹어 머리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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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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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먹어도 돼? 이렇게 이거 맛있다 다리 먹어봐 치킨 다리맛아 맛있지